부자가 되는 부동산의 특징을 오늘 알아볼 텐데요. 최근 헝다그룹의 파산이라든가 리먼 사태의 재림이라든가 그다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이 지금 거품이 많이 끼었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부동산 투자에 불안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이 자기가 영끌을 하는 불안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부동산의 기본, 진짜 부자가 되는 대세를 타고 있는 부동산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되는 대세를 타고 있는 부동산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회자님, 혹시 부동산에서 부자가 되는 부동산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왠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이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 특징이 나는 게 무엇이냐? 머니머니 해도 머니를 많이 벌어주는 부동산이 진짜 부자를 만들어주는 대세를 타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공부해 볼 겁니다. 자, 부자가 되는 부동산의 특징은 첫째,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땅이 부족하겠죠.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물이 높이 올라갑니다. 땅이 부족해서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건물에 세를 많이 받게 됩니다. 세를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건물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돈을 벌어주는 부동산들이 모여서 도시가 형성되는 곳이 부자가 되는 부동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곳을 실제 돌아보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미 2000년 전부터 부동산,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부동산이 생긴 곳에서는 밑에는 상가와, 밑에는 상가와 위에는 사람이 사는 주상복합 형식의 인술나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자, 이게 이미 2000년 전, 1900년 전에 생겼으며 최초의 아파트의 원형이라고 불렸고 10층에서 20층짜리 건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미 이 시절부터 층간 소음 문제라든가, 그 다음 가까이 몰려서 화재에 취약한 점, 그 다음 부실공사와 많은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7층까지만 짓는 고도 제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로마였다는 거죠.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1900년 전에 100만이 넘는 인구가 모여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인술나를 통해서 임대업을 하는 귀족들이 많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이미 1900년 전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원덕욕이 됐던 이유가 뭐냐? 로마는 봉급을 주는 사회였습니다. 군인도 봉급군인이었고요. 그 다음, 당시에 화려한 건축물을 자랑하던 이 건축장인들도 봉급을 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봉급을 받는 사람들을 노리고 상인이 모이고 심지어 매춘부와 강도, 도둑, 사기꾼까지 몰려들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최고의 부자를 만들어주는 대세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이런 부동산은 현대에 오기 전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언제 나타나느냐? 산업혁명에 들어서면서 이런 일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들이 나타나면서 그 당시 일자리가 있는 곳에 부동산과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명함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느냐? 몰려드는 사람으로 인해서 관만 갖다 놓고 관에서 잔다든가 심지어 줄만 쳐놓고 그 줄에 매달려서 자는 그런 숙박업도 성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큰 돈을 벌었을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힘들게 모여온 노동자들은 이 부동산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겠죠. 어쨌든 이런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현대의 도시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공해 문제도 심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템즈강 악취 사건이라든가 1850년대에는 당시 생긴 스묵으로 인해 일주일에 4천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졌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냥 난개발을, 그 당시만 해도 난개발을 하던 그런 도시 사업에서 도시 구획정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이 이 당시에 처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산업혁명으로 시작됐던 이 일자리에 대한 명함이 지금 현재에도 이 런던 시내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 도시에 런던에 놀러가면 이 템즈강 주변의 방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에 방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형성된 가격이 어느 정도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 런던이고요. 여기에 있는 인슐라와 비슷한 주상복합 건물의 방에 하나에 들어가면 이 안에가 아파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 원룸 건물이 수억에서 수십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생겼느냐? 이미 산업혁명 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일자리가 생겨나는 시기에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차이가 이런 명함을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적인 도시로 나아가는데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면서 가장 부자인 나라 그런 나라의 부동산의 수도였던, 첫 번째 수도였던 뉴욕이 다음에 부동산의 발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산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산량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땅과 그리고 사람, 자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쉽게 값싼 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공급받아서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보였기 때문에 몰려드는 일자리, 새로 생겨나는 사업들로 인해서 그 사업들과 일자리가 모이다 보니까 아파트를 넘어서 하늘까지 쭉 올라가는 마촌눈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아파트의 명함도 이미 먼저 정해져 있었다는 것 부동산을 수요했던 사람과 수요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미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도시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도시였기 때문에 교통 문제라든가 공예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도시를 워싱턴 DC로 수도로 옮겼을 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 최초의 개발 당시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의 모습이 당시에 당시의 모습이 사람이 농사짓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많이 탄생했다는 거죠. 지금 10년 전에 세종시도 마찬가지였지만 농사짓던 분들이 갑자기 큰 건물주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자들이 언제 형성됐느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은 왜 생겼느냐 당시에 미국 원주민들이 토지 수요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가서 깃발을 꽂으면 그게 내 땅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찾아가던 게 아메리칸 드림의 말의 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농사짓던 분들, 부자되신 분들이 언제 결정됐느냐 미국 초창기 아메리칸 드림 시절 그때 정해졌던 분들이 이미 이 부동산의 소유를 결정해 놓으셨던 거죠. 그러면 부자되는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냐 돈벌이가 많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 다음 확실한 부동산의 투자는 무엇이냐 일자리가 앞으로 많이 생겨나는 곳 이곳이 부자되는 부동산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부동산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에 가서 먼저 그곳에 부동산을 점하라 저는 아직도 부동산 투자에 이것보다도 중요한 말을 이것보다도 더 대단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런 곳을 찾을 때 부동산 투자는 안전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불안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런 곳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국가에서 그런 곳을 많이 만들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 국책사업을 쫓아가다 보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가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국책사업은 박정희 대통령 때 서울과 부산을 이어주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작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는데요. 동시에 경부고속도로의 끝과 끝인 강남과 부산의 부동산 신화의 토대를 같이 마련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남권 개발이 시작됩니다. 자, 서울과 부산을 이어서 행정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 포항, 울산, 부산, 창원, 마산 동남권 부근을 먼저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모르시는 분은 지역 감정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발전은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으로 뻗어나가기 좋은 동남권을 먼저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항, 울산, 부산의 섬 이런 곳들은 다 모래톱이었는데요. 그런 모래톱들이 어마어마한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땅값 제일 비싼 곳이 어디냐고 물으셨을 때 울산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비싼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강남이 제일 비싼 곳이다 말씀하시겠지만 이거는 동단이고요. 시 단위, 서울이나 포항, 울산 같은 시 단위로 따졌을 때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곳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일자리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개발이 돈을 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개발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어떻게 시작되느냐? 지역 개발을, 지역균등 발전을 위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리고 광주, 전주, 청주 전국의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도시의 고속도로는 물론 지방 소도시의 길을 닦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땅을 사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길이 뚫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곳을 도시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당시에 이런 도시 주변의 땅을 갖고 있으면 부자가 안 되신 분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전주도 그 근처에 도시가 넓어져서 그 근처에 땅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부자가 되었고요. 저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희 부모님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인 롯데백화점 그 주변의 땅을 저희 외갓댁에서 살 뻔했는데 그 땅을 사지 못했지만 거기가 현재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이었느냐? 배나무 과수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대전에서 제일 비싼 곳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죠. 만약 거기를 샀다면 지금 저도 재벌지 이세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는 부동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우리나라의 부의 방향이 서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뭐냐? 서해안 시대, 김대준 대통령 시대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뚫으면서 서해안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 당시에 왜 서쪽으로 넘어갔냐 하면 우리나라의 주 거래 상대가 여태까지 미국과 일본에서 지금 막 가장 크게 성장했던 중국으로 넘어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목포, 광주, 군산, 그리고 당진, 평택, 천안, 아산, 파주 이렇게 서해안 개발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건 중국과의 거래도 있었지만 이미 동남권, 이 동쪽에서 쓸만한 땅은 개발이 다 진행되었기 때문에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포화상태가 된 곳이 아니라 새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평택, 화성 주변, 그리고 천안, 아산 주변은 아직도 땅값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해안 시대를 넘어서 현재는 지방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사회자님, 10년 전에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저요? 강남이요. 강남? 강남도 좋은데. 강남보다도 투자금 대비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데가 어디냐? 아까 제가 워싱턴 DC를 얘기하면서 세종시를 얘기했었는데요. 10년 전에 부동산을 투자하신다면 세종시를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국책사업을 보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되느냐? 세종시를 필두로 각종 혁신 도시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 기업 도시들이 같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일자리가 지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서울의 천만 인구가 무너졌습니다. 천만 인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세종시는 아파트 과잉 공급 지역인데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서울은 이미 내인들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동산은 상승하고 있었지만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었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실제 일자리 인구가 늘어나면서 건강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에 충실한 부자되는 부동산의 대세를 타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되는 부동산의 결론. 내 주변에서 부동산 오르기를 찾고 바라기보다는 부자가 만들어지는 부동산이 부자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부동산인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을 찾아가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부동산은 거품이다. 그다음 리먼 사태다 해서 많은 불안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영끌 투자하다 자기가 사람들 쫓아가는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기보다는 그리고 실제 그런 부동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언론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의 뭐라고 하면 매번 부동산 정책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에 충실한 부자되는 대세를 탄 부동산은 문제가 없지만 이런 정책에 따라서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곳들은 부동산 투자가 불안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개발지라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오늘 결론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